안녕하세요. 떠란의 풍경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이용하여 농사일에 전염을 하려고 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웬 무장공비가 나타났나 하셨을 거예요. 농사일을 할 때는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장을 하지 않으면 얼굴이 아주 빨갛게 익어 못 쓰게 된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세요. 그럼 땅콩밭에 풀들을 물리치러 갑니다. 공사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해가 많이 뜨겁기 전에 풀들을 뽑아줘야 합니다. 아직도 가야할 일이 뭡니다. 헬도 태산입니다. 땅콩 심어놓은 곳에 다 왔습니다. 땅콩밭 전체에 이렇게 풀들이 아주 짠뜩 있습니다. 풀밭입니다. 아 땅콩을 보물찰듯이 해야 되겠군요. 오 여기 있어요. 이게 땅콩입니다. 이 땅콩을 살려내야 합니다. 온통 풀밭입니다. 제가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합니다. 이렇게 땅콩 하나를 수확하기 위해서 농구들의 많은 수고가 나온답니다. 입니다. 이 시각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